오늘 뉴스장터는 MBN의 현역가왕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역가왕이 높은 시청률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순간 최고 시청률이 11.3%를 찍었고요. 평균 같은 경우는 10.4%를 찍을 정도로 지금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이다라고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 제작진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특히 서혜진 PD가 총괄 PD로 총기획과 연출을 하고 있는데 팬들과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3회 방송에 이렇게 높은 시청률을 찍었는데 두 자리를 돌파를 했는데 3회 방송부터 1대1 데스매치를 하지 않았으니까 현장 지목전으로 1대1 데스매치를 했는데 보도자료를 통해서요. 이 1대1 데스매치의 대결이 15개 대결이에요. 그중에 패자는 추가 합격이 없다라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긴장이 되고 재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률이 올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15개 대결 중에서 그동안에 보면 1대1 데스매치에 떨어진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 패자 부활 형식으로 이렇게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김다연이 닌을 이제 지목을 해서 대결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여기 탈락을 하면 추가 합격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뭐 이 팬들은 걱정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방법이에요. 이 제작진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현역가방의 제작진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번 데스매치는 패자들 중에서 마스터 헤이를 통한 추가 합격제를 없앤 방식으로 더욱 살떨리는 긴장감이 증폭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패자는 추가 합격제가 없다고 했는데 앞에 형형사가 하나 붙었어요. 마스터 헤이를 통한 추가 합격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뉴스장터는 이걸 보고 아, 이거는 뭐 억으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스터 헤이 방식으로 추가 합격자가 없고 다른 방식으로 있을 거라고 했는데 많은 언론들이 PT기는 1대1 데스매치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이번에는 이제 추가 합격이 없다. 패자가 되면 끝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다른 보도들 보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똑같잖아요, 내용이. 이렇게 똑같은 것은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이번 데스매치는 이렇습니다. 아까 그 언론하고 똑같은 것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추가 합격이 없는 살떨리는 긴장감이 증폭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시청률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팬들이나 시청자들을 향해서 거짓말, 기망행위를 통해서 시청률을 올리는 거예요. 서혜진 PD가 이런 방식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서혜진 PD는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PD다라고 방송가에서는 여러 가지 기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한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이 사진은 TV조선에 있을 때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요. 서혜진 국장이 TV조선의 예능은 재밌다는 반응을 얻는 게 목표예요. 재밌다는 반응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시청률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재밌다는 반응을 얻는 게 목표라고 하는 부분에 서혜진 PD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 거짓말뿐만 아니라 TV조선이 있을 때 이 함소원 조작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2021년에 있었던 건데 함소원이 아내의 맛에 출연하면서 어떤 별장에 갔는데 이 별장이 자기 시부모의 별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결국 나중에 보니까 어느 숙박업소를 얻어서 한 거예요. 어떤 별장을 빌려서 촬영을 하고 시어머니 별장이다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나고 이 프로그램이 폐지가 됐어요. 해명을 하고요. 보면 아내의 맛에 서혜진 국장이 이 논란을 잠재우면서 조심하겠다. 그러면서 이 아내의 맛이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도 있었어요. 말하자면 서혜진 PD는요.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PD인데 이번에도 또 팬들과 시청자들 향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리 시청률을 높이고 재미를 높이기 위한다 하더라도 1대1 데스매치에서 그동안에 보면 패자부활이나 추가격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많은 팬들이 너무너무 긴장이 된 거예요. 특히 이 대결은 김다윤 같은 경우는 린을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의 대결이다, 숙명의 대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대결에서 탈락자가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김다윤도 탑세븐 후보고 린도 탑세븐 후보인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이 대결이. 그렇기 때문에 시청률을 올렸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통해서 시청률을 올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이 방송이라는 건 공공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이 갖고 있는 공익적인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통해서 시청률을 올린다든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방송을 만들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서예진 PD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여러 가지 어그로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PD다라고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현역가왕에서 1대2 데스매치를 통해서 마치 이번에 탈락자는 추가 합격이 없는 것처럼 패자부활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서 시청률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 지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재미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요인도 있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요. 뭐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아니다. 추가 합격이 있다고 했는데 3회 방송에 그렇게 보도전을 나갔지만 첫 대결이 끝나고 탈락자에게 방출 후보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후보는 방출되는 게 아니고 탈락자 중에서 후보이기 때문에 다시 패자부활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나중에 말미에 보니까 패자부활전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이러는 거예요. 마스터 협의 형식으로 추가 합격은 없었고 우리 거짓말한 거 아니다. 패자부활전으로 다시 패자부활은 있다. 마스터 회의를 통한 추가 합격은 없다. 틀리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뭐 말도 안 되는 궁색한 해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뉴스장터는 그 워딩을 보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말하자면 다른 방식으로 추가 합격이나 패자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어요. 뭐 눈에 보이는 거짓말이더라고요. 저는 그러나 일부 언론 같은 경우는 그대로 썼어요. 이번에는 셧아웃이다. 완전히 아웃되는 거다.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그걸 본 팬들은요. 시청자들은 너무너무 긴장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어제 3회 방송 첫 대결에서부터 방출 후보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패자부활이 있구나 추가 합격이 있구나 하는 걸 임지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시청자들을 MBN의 현역가왕의 방송 시간대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냈던 것은 이 제작진의 거짓말이었다라고 기망행위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현역가왕이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끊는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작진들의 잘못된 거짓말, 기망행위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일이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현역가왕의 제작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아멘